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 조국을 바라보거나 혹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하다고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이 낳아서 자랐던 그런 조국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50회 정도까지 계속해서 글을 기고하고 있는 캐나다의 교수로 계시는 송재윤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해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어쩌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재윤 교수의 글에는 항상 서두에는 마치 한국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장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3월 27일자 송재윤의 슬픈 중국 시리즈는 제목이 독재정권의 유지수법, 내편과 적으로 갈라치기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는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독재자는 국민의 분녀를 먹고 삽니다. 민족과 반민족, 행명과 반동,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친일과 반일, 반제와 친제 등의 비천한 이분법을 들이밀고선 개개인에게 한쪽 진영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강압에 처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한쪽으로 쏠리면 독재자는 재빨리 다수를 선점하고 국민을 참칭합니다. 공동체를 양분한 갈라치기, 자기 편을 전체 국민으로 둔갑시키는 바꾸치기야말로 판에 박힌 독재자의 야바이노름입니다. 제 해설은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86 운동권 세력들은 아마 이런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이라든지 권력을 탈취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젊은 날부터 아마 그런 종류의 문헌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송지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대부분 정치범죄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다수 지배의 결과였습니다. 역사 사회학자 마이클만의 분석에 따르면 히틀러의 제3제국, 스탈린의 대공포, 마우저 등의 문화혁명, 폴포트의 킬링필드, 보스니아 인종청소 등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범죄는 특정 계급이나 특정 종족이 전체 국민을 사칭한 후에 소수를 비국민으로 몰아서 제거했던 민주주의의 어둠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의 폭정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굳건한 법치 위에 다수가 폭정을 하지 않도록 다수의 이름으로 다수의 미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폭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국을 석 달 앞둔 1949년 6월 30일날 마우저 등은 중국공상당 28주년 기념식에서 인민민주 독재를 논함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인민민주 독재를 반동파에 바른 끈을 박탈하고 오직 인민에게만 바른 끈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송재윤 교수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그가 제창한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오늘날 중국 헌법서언 전문과 총강 제1조에 명시된 최고의 통치 원칙입니다. 인민민주 독재의 실행을 위해서 사람들은 인민과 적인, 여기서 적인이라는 것은 인민의 적을 뜻합니다. 인민과 적인으로 양분하는 갈라치기가 급선모입니다. 마우저 등은 다수인민이 소수의 반동분자를 제압하는 인민의 독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 굳게 믿었습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든지 다수 폭력의 방지라든지 법앞의 평등이라든지 자력구제 금지 등 입헌주의의 기본 원칙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송재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1967년 말 상하이에서 개시된 청리계급대호 운동은 1968년 5월 중공중앙의 공식명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여기서 청리계급대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산계급의 조직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의 명분은 문화혁명의 혼란을 틈타서 관정, 군민, 정기간에 잠입한 내부의 반동판을 색출해서 투쟁하고 비판하고 개조하는 전면적인 조직정비의 목표를 표방했습니다. 여기서 반동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반역자, 흥무간첩, 자산개급, 국민당 잔당, 주자파 및 흑오류 등으로 이릅니다. 이들을 때려잡는 청계운동의 정권은 지방에 속속 들어선 행명위원회에 부여되었습니다. 다시 송재훈 맥메스터대 교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 3천만 명 이상이 붙잡혀서 문책을 당하고 50만 명 이상이 조직적 고문과 자백강요, 인민재판, 강제자살, 집단학살 등의 이유로 비자연적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희생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청계운동의 직접 간접 피해자의 규모는 대략 1억면, 곧 전 인구의 8분의 1에 들어갈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우주통 방식의 인민민주 독재의 당렬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다수인민이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소수의 적인을 독재적으로 감시하고 처행해야 된다고 혁명군중을 부추겼습니다. 인민민주주의 피플스티모클래시는 인민이 법 위에 군림하는 폭민정치 모보클래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포면상 인민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인민주권을 행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독재정권이 군경을 동원해서 바로 그 인민을 감시하고 조정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법 위에 다수 계열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회로 나가면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어느 사회든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건 현대사를 통해서 중국이 경험했던 참담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교훈적이고 호소력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